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아 이틀란타에 살고 있는 애틀마입니다. 제가 모다모다를 사용한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. 저는 7월 말에 모다모다가 시판되기 전에 모다모다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제가 제품을 먼저 받았습니다. 써보고 싶다고요. 그리고 지금 6개월째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요즘 조금 시끄럽죠? 흑약처 결정 때문에요.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할거냐고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제 영상에, 과거 영상에, 오래전 영상에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. 저는 일단은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머리도 더 빠지는 것 같고 가려움증도 있었고요. 또 손가락에 살짝 묻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다 문제되지 않았어요. 크게. 염색을 안하는 게 훨씬 더 편했고, 그리고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줄었고, 또 머리도 부수수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발라도 더 차분해졌어요.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. 하지만 저와 저희 엄마 머리에는 모다모다가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오신 엄마도 예전에는 화학염색 때문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. 그런데 제가 보내드린 러시애나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셨고요. 3개월 염색을 안한 엄마의 머리 색상입니다. 물론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, 머리 색상도 예쁘고. 감사합니다.